재롱아 오늘 무슨 날이야? 어? 오늘 무슨 날이야? 몰라? 알아? 몰라? 알아? 재롱이 지금 기대하고 있어 언니 얼른 만들어줘 그거는 뭐야? 간수가 뭐지? 간수가 케이크 만들어준대 현수막 냉장고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현수막 에? 그게 돼? 아 잠시만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엄마 엄청 많이 더 아니 더 잘게 잘라야 될 것 같아 아니 요정도만 하면 되더라고 응? 아 뭐가 제일 욕심이 많이 들네 당근 다 아픈데 1. 10장 더 잘게 썰 더 해야 되나? 재롱을 치우려면 응 더 명式z 완전 애들 이 정도면 재롱이 먹을만 하죠? 이거 생당근이야? 어 생당근. 재롱이 먹어라! 됐어. 다 주워 먹어. 맥제로 다 주워 먹어요. 코를 박고 먹었어요. 좋았겠네. 귀여워. 지금 구경하고 있어. 아우 예뻐. 근데 약간 어둡다. 아쉽다. 재롱이 구경 잘하는 것 좀 봐. 어떻게 양자에 구경해? 자기께도 안 와봐. 그러니까. 그렇지. 재롱아. 얼굴이 담근 범벅이 벌써 됐어? 귀여워. 아쉽다. 난 이거를 씻고 있겠어요. 준비했어. 이제 할 수 있어. 준비 열심히 했네. 백제로 표정이 너무 웃겨. 예뻐. 내 장갑이? 응. 둘 다. 왜 이렇게 예쁠까? 응? 재롱이 너 여기 식탁 위에 올라가도 돼? 응. 저거 어차피 쇠로. 저기. 꼭 저기 저기 함교에서. 사용해서. 생각보다 컨트롤이 잘 안 되네. 그 의사 수술 장갑 그런 거 없냐? 아 그. 라텍스 같은 거? 어. 리트리 장갑. 재롱이 기다리다가 못 빠지잖아. 재롱 잠깐만. 현나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볼게. 현나 빨리 만든다. 조금만 기다려. 컨트롤이 좀 잘 안 되네. 진. 소화고기 핫. 어떻게 불리하는지. 엄마한테 물어보지. 그렇게 난리를 알 수는 없어. 그러면 되지. 저는 líng을 잘 안 빠지는데. 이렇게. 너무 입맛 따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총설돈이잖아. 누구 닮아서. 또 치는 집중력이 이렇진 않던데 아니야 또 치는 또 초기하잖아 사색을 잘해 응 사색을 잘하자 그런 기본적으로 사색을 잘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니까 이렇게 집중하는 능력도 있는 거지 그치 엄마 엄마 거고야 먹어 맛있어 양조절을 못하기로 소원 난 사람이어서 고구마 고구마 넣어 고구마 다 넣어 제루인은 가만히 있고 아니 적당히 넣어 언니가 레시피 안 한 거 아니었어? 레시피가 정량화된 레시피가 없더라고 두부를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약간 뺄 것 같다 두부 다 넣으면 안 됐었는데 왜냐면 두부 아이싱 할 거 있어야 했는데 진짜 무당통통 요리 대회다 진짜 근데 옆에 이제 요정을 안 치고 그러니까 요정한테 케이크 한 해 주려고 지금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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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하는 저기로 하나야 도둠 내가 뭘 받쳐줘 제루인은 진짜 좋아하겠다 냄새도 좋아 우와 나름 케이크인데? 응 제루아 끝나가 해냈어 제루아 뭐가 있어? 뭐가 있지? 생각을 하는 거 미친 내가 더 헐 얼추 발랐다는 넌 놈 여리 이빨 음 나 엉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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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뉨 이빨 이빨 여리 맛있지? 내가 먹어도 맛있더라 좀 이따 케이크로 줄게 그러면은 잠깐만 어디서 가져? 잠깐 2초 사이에 이렇게 됐어 아 귀여워 오 이봐 이봐 가능하다 이거지 이제 뭐 뭐 뭐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완성해서 줄라 그러죠 개망했고요 예쁘게 만지면 뭐해 톡 피곤 못하는데 옆에 이거 뭐라도 해봐봐 좀 너무 숨겨 먹어서 지금 말이 안나왔어 너무 웃겨 진짜 물이 왜 이렇게 많을까 물을 그렇게 짰는데도 눈이라고 표현하면은 좀 괜찮네 야 수치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짜 이 흉김자부터 뭐가 잘못 쓰기 시작했어 여기 이 노란 판가지는 괜찮았는데 이 정도면 근데 재롱이에게는 최고의 케이크다 맞아 재롱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아까부터 그치 재롱아 이거 소분해서 주자 이거 다 주면 안될 것 같거든 알았어 알았어 배질리는 참 많다 배질롱 배질롱 맛있지 좀 이거 조금 잘라서 줄게 재롱이 건강을 위해서 요 정도만 배질롱 앉아 잠깐만 어쩌다보니까 식탁 위에서 먹게 되었지만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맛있게도 먹난다 얼마나 맛있을까 아이고 건강식이요 맞아 수부 당근 단호박 흑임자 끝인가 흑임자과 재롱 잘 먹네 야 설거지하네 우리 재롱이니까 뭐 또 만들어줄 맛이 나요 귀여워 이루아 멋진 식사했어? 아우 맛있어 끝나 식탁에서 난리가 났다 좋아 추도아 이걸 소분해서 얼리자 어떻게 치우죠 근데 어허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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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롱이는 금관실 주고 누리는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스쿨푸드. 언니 나 힘이 없어, 마라 했네. 근데 그거 알아? 나 오늘 지금 재롱이 처음 보는 것 같아. 뭔가 제정신으로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아? 재롱아, 재롱이 왜 이렇게 예뻐? 어머, 재롱이. 우와, 재롱이 눈꼬입이. 진짜 조각상이다. 그 옛날에 걸조라고 아나? 걸조? 어. 걸조 몰라? 저런 눈인 것 같은데? 걸어다니는 조각상. 어떻게 마음에 드나? 여기 이제 그 생일자를 위한 그 레드카페 씨. 너는 옐로우 카페. 마음에 드나? 그때 통해. 네. 다음 Esp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